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사진을 프린팅하는 리터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리터칭이 잘 되어 있다면 굳이 프린팅을 위해서 리터칭을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만 손을 봐주면 출력물에 원하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사진작가 본별님이 촬영한 작품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포토샵을 사용할 거고요 물론 출력을 하는데 훨씬 좋은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앱선에서 나온 프린트 레이아웃이라는 프로그램은 간편하고 편리하게 출력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진 편집이나 색깔 보정 여러가지 면에서는 라이트룸이나 혹은 캡처원 프로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의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걸 이해하기는 포토샵이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저희 강좌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포토샵이 좀 복잡하고 번거로운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기능들만 이해하고 계시다면 다른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도 응용이 가능하니까 오늘은 포토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모니터로 보는 것과 종이에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모니터는 빛으로 색을 재현한다고 하면 종이는 잉크로 통해서 반사되는 빛에 의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느낌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사진을 프린팅할 때 고려해야 되는 건 종이를 선택하는 문제부터 고민스럽고 그걸 먼저 결정을 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큰 종류로 네 가지 계열에 속하는데요 첫 번째는 RC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C 계열은 우리가 예전에 사진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를 얘기해요 이 종이는 재현성도 좋고 그 다음에 화이트 표현이나 블랙 표현도 좋지만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 느낌에 싼 느낌이 좀 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다음은 파인아트 계열입니다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는요 수채화라든지 아니면 판화지처럼 종이에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종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종이를 써서 프린팅을 하게 되면 종이에서 오는 고급스러운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재현성은 RC 계열의 페이퍼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이버 베이스라고 하는 질감의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예전에 흑백 프린트에서 사용했던 흑백 인화에서 사용했던 종이인데요 이 종이의 느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나 파인아트 계열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재현성은 역시나 RC 계열의 페이퍼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 밖에 캔버스라든지 혹은 기타 잉크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종이들을 기타 종이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별 작가님의 작품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좀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이다 보니까 오늘은 파인아트 계열 페이퍼에 한번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별 작가님의 사진을 한번 모니터로 볼까요? 사진을 보실 때 노트북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노트북은 항상 저전력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설계되어 있는 모니터다 보니까 정밀한 화면을 위해서는 큰 화면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본별 작가님 사진 몇 개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포토샵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작가님 사진이 떴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모니터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 데이터의 소스를 그대로 모니터로 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프린트되는 영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에서 프린트된 종이의 색감을 보고 싶으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되고요 포토샵에서 몇 가지 기능을 활성화 시키셔야 되는데요 포토샵 맨 위에 보시면 뷰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기라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위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걸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셋업입니다 이 셋업은 지금 어떤 종이로 뽑을지를 한번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요 이 창에서 제가 뽑고자 하는 프린트 프로파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린터가 재현하는 색깔을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 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이미지를 테스트해 볼 것은 워터 칼라 페이퍼를 한번 써볼까 해요 왜냐하면 사진 느낌에 맞춰서 약간 수채화 느낌 나는 종이를 쓰려고 하는데 그 프로파일 한번 설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리뷰 옵션을 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뷰 옵션에 보시면 두 번째 프루프 칼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설정한 설정 값을 모니터에 보여주는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꺼지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를 번갈아 가면 보시면 아마 색깔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프린터에서 어떤 색깔이 나올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감업 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프린트가 불가능한 색깔을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 시키면 지금 본볕 작가님 사진에서는 다 재현이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재현이 안 되는 색깔이 있다고 하면 회색으로 반전돼서 나올 겁니다 대부분은 꽤 잘 프린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벗어나는 색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코발트 블루라든지 형광색이라든지 그런 색깔들은 실제로 재현이 안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에 회색으로 그 부분이 표시가 되니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는요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터칭을 몇 가지 해줘야 돼요 프린팅만을 위한 리터칭을 해야 되는데 이 프린팅을 위한 리터칭은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원고를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출력을 할지 결정하는 단계예요 여기에는 종이 결정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톤 압축과 톤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블랙과 화이트를 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 톤의 전체적인 밝기를 조절해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칼라 뉴트럴라이징 하고 색 칼라 조정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작가들이 결정해서 작품이 완성이 되면 프린팅 입장에서는 거의 손 댈 게 없어요 단지 프린터마다 색깔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을 수정 보완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디테일 정리예요 이 부분은 솔직히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디테일 정리를 하는 방법 단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테스트 프린트를 하고 그 결과를 감안해서 최종 프린트를 뽑는 것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프린팅을 위한 사진 리터칭입니다 이 중에서요 본별 사진님 작가는 거의 손 댈 게 없어요 색깔도 어느 정도 맞춰 놓으셨고 톤도 다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단지 프린트를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톤 압축입니다 톤 압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과 화이트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한번 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보도록 하죠 화면에서 이미지가 떠 있고요 여기다가 레벨이라는 툴을 하나만 사용을 할 겁니다 레벨 툴을 사용하실 때는 레이어를 통해서 만드실 건데요 레벨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레벨 레이어에서 조정을 할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옵션을 누르고 이 끝에 있는 삼각형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알트키입니다 맥에서는 옵션키를 누르고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 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실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블랙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만 블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서 너무 많은 부분이 블랙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예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블랙이 표현이 돼야만 톤이 풍부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이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날아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 주시게 되면 너무 많은 부분이 흰색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부분만 흰색이 나오도록 이 정도만 톤 조정을 해 주시면 이 사진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톤 압축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간단히 끝나죠 이제 디테일을 보면서 사진을 출력하기 위한 마무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일단 뭐 지금 작가님 사진 자체가 그 작가님 특유의 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린트 하는 입장에서는 손을 거의 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톤 조정도 이제 간단히 끝났고요 많이 조정 안 하고 그 다음에 컬러도 이제 기본적인 작가님의 컬러가 있기 때문에 손 댈 게 없고요 그리고 뭐 뭐 컬러 뉴트럴라이즈는 더군다나 필요가 없겠죠 컬러가 결정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출력을 위한 디테일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디테일은 총 네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이 단계의 순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순서가 바뀌게 되면 다음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네 가지 단계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사이즈 조정이 먼저입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정확한 사이즈가 결정이 되셔야만 나머지 것들을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스파팅입니다 이거는 최근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필름으로 할 때는 스캔하거나 그러면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 일일이 찾아서 지워 줘야 되는데 요즘은 ccd나 이런 곳에 먼지 떨어지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심지어는 ccd에 붙는 먼지조차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파팅은 별로 해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해도입니다 이거는 출력하는 사이즈에 따라서 사진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샤프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결정되고 그 사이즈에 맞춰서 조정을 해 주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 모니터에서 보는 것보다 프린터에서는 샤프니스를 덜 주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 빛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은 경계 부분이 흐리기 때문에 샤프는 좀 강하게 줘도 선명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프린트 할 때 많이 주게 되면 그 경계 부분에 약간의 장벽 같이 보여서 거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이즈 조정을 합니다 이 노이즈 조정은 노이즈를 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있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은 항상 선해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빼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더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걸 더해 줌으로 인해서 몇 가지 효과들을 누릴 수 있는데요 사진을 직접 조정해 보면서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 조정을 한번 해 볼게요 원고의 이미지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미지 사이즈 조정에 대한 메뉴를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이즈는 크기로 치면 37cm, 50cm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목표로 하고 있는 사이즈는 A3 정도 사이즈에 얹으려고 목표로 세우고 있으니까요 대략 짧은 변이 한 24cm 정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해상도는 300dpi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 사이즈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리샘플이 켠 상태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리샘플을 켜서 조정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속성이 변경되요 그래서 복사본을 항상 남겨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고 나면 이제 이 이미지를 다음 단계에서 스파팅이나 혹은 샤프니스나 노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일단 지금 우리 감마 워닝은 좀 꺼보고요 이걸 프린팅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파팅을 해줘야 되는데 스파팅은 건너뛸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정할 게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샤프니스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샤프니스의 가장 주요한 툴은 언샴 마스킹이라고 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언샴 마스킹을 사용할 거고요 레이어를 선택해 줘야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필터에서 언샴 마스크를 실행시키고요 이 화면에 보면 확대되어 있는 형태의 경계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데 결정하실 때 주의할 점은 눈으로 보시면서 이 경계 부분에 이질적인 느낌이 있나 없나 이걸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체크하는 판단은요 화이트 쪽, 밝은 쪽 경계는 밝아지고 어두운 쪽 경계는 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밝은 쪽 경계에 흰색 줄이 생기지 않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조정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프리뷰를 껐다 켰다 하시면 좀 더 확실히 어떻게 지금 효과가 먹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이미지는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값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이미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샤픈도 과정이 끝났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노이즈라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노이즈는 왜 사용하느냐 하면요 아까 그 톤압축에서 흰색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면 하늘이나 특정 부분이 흰색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프린팅해서 그냥 뽑게 되면 어떤 잉크도 뿌리지 않는 완전히 하얀 부분이 됩니다 그 하얀 부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종이 색깔이에요 그래서 종이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잉크가 뿌려진 부분과 뿌려지지 않은 부분이 광택의 차이라든지 혹은 이미지의 느낌의 차이라든지 특히나 경계 부분, 이미지 경계 부분에 있다고 하면 이미지와 종이가 구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노이즈를 좀 넣어줄 거예요 필터를 통해서 노이즈 필터에서 Add Noise를 집어넣어 주게 되는데 그러면 지저분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사람이 사진을 볼 때는요 사진의 입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사진의 입자와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미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대신에 주의할 점은 노이즈가 너무 많으면 이미지와 분리돼서 노이즈만 보이고요 노이즈가 너무 없으면 아까 원하고자 했던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조정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정도를 정하기가 힘들어요 지금처럼 많이 주면 이미지와 완전히 분리되고요 너무 없으면 티가 안 나게 되는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300dpi 기준으로 출력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한 4% 정도의 범위가 티가 약간 나면서도 이미지와 분리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확대해서 먹은 것과 먹지 않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미지의 입자감이 어떤지를 직접 확인하신 후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 이미지를 출력할 준비가 끝났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디테일은 한번 효과를 주시면 되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포토샵이 켜 있다면 히스토리 기능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지만 한번 저장해 버리면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린트하기 직전에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번호는 따로 별도의 카피를 저장해 주시는 게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디테일 조정이 끝납니다 너무 빠르게 훅고 지나갔나요? 근데 이거면 출력하는데 별로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부분만 잘 잡아주시면 좋은 결과물에 프린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결과를 통해서요 A3 용지에다 몇 가지 형태의 종이로 출력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한번 더 이야기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출력을 한번 보내 볼게요 포토샵 프린팅 설정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이나 혹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나왔고요 총 제가 세 장을 뽑았습니다 한 장은 워터칼라 페이퍼에 수정 한 번을 뽑았고요 또 하나는 수정하기 전 사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미그로스 프리미엄 세미그로스 글로시 페이퍼를 이용해서 세 번째 장을 뽑았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워터칼라 페이퍼에 뽑은 파이널 프린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백을 생각보다 좀 많이 뒀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종류의 페이퍼든지 이 끝에 말림이라든지 컬링이 있기 때문에 종이 전체로 뽑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좀 큰 종이에다 뽑아서 잘라 쓰시는 게 훨씬 더 프린터도 보호할 수 있고요 이미지도 깔끔하게 뽑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수정을 다 한 작업이고요 이 밑에 있는 게 수정을 안 한 오리지널 데이터입니다 차이가 좀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톤 압축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뿌옇게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종이가 재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블랙을 뽑아 내야만 사진의 톤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톤 압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교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C 계열 지금은 파이널트 계열 페이퍼였잖아요 그런데 RC 계열 페이퍼가 훨씬 더 재현성이 좋다고 그랬죠 아마 눈으로 보시기에도 확연히 밝기라든지 블랙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건 종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결과물이 어느 게 좋은지를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는 종이를 선택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도 많이 달라진다는 거 염두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제 개인 유튜브 계정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좀 이따 생방송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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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